이강덕 포항시장은 22일 북구청 및 북구 읍면동 간부 공무원들과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역점 추진 사업과 민생사업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각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죽도시장 동빈교 개체공사 사업 현황 브리핑으로 시작됐으며 참석자들은 동빈 내항에서 여객선 터미널에 이르는 소통 걷기 경로 2km 구간을 걸으며 주요 현장을 살폈습니다. 특히 이강덕 시장은 구 수협 냉동창고 복합문화공간과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부서의 사업 추진 과정 중 어려움이 있는지를 물으며 소통했습니다. 아울러 동빈대교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확인하고 안전 등에 유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정 현안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시민의 이익과 시정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명품도시 포항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진압 진행